경남 창령 하만보. 보를 넘어 흘러가는 강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쯤 이게 없어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녹조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유독성 남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녹조.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알갱이. 라떼라고 하는 곤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물에서 약간 이런 냄새가 나나요, 강물에서? 강물에서는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 이런 냄새가 안 나죠.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는 이 강물이 부산, 경남 등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이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아이들한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먹이는데 이 물이 정수를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니 이거는 도무지 저희는 뭐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여름이면 수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에는 녹조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물 1ml당 126만 개의 녹조 세포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합천부 성류 500m 지점에 보면 126만 셀. 아, 여기 가장 심각했었던 날, 심각했었던 상황이군요. 네. 이게 이제 독성물질이 있는 마이크로세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50만 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푸딩처럼. 부산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녹조를 거르지 못해 정수에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치 방법 없음. 보이시죠? 플랑켓 안정 불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조치 방법 없음, 불가 이런 거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무섭네요. 공무원은 그렇게 안 쓰죠, 원래. 300mm의 물폭탄이. 천만다행으로 태풍 솔릭이 상륙해 녹조를 쓸어가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솔릭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주일만 늦게 왔었더라면 그야말로 부산이 디비지는 거죠. 덕산 정수장에 강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메리 취수장. 올해도 녹조가 시작됐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녹조는 경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대강 보호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물이 유속이 빠르면 괜찮은데 사대강 보호를 만듬으로써 유속이 많이 늘어졌거든요. 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고가 이로운 건 없으니까 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녹조를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총트리 할로 메탄에는 바람성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이 씨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독성 물질이고 암 유발을 하는 거라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더 불명확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씨의 8살 난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맑은 강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누구라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등 영남 주민들은 특히 여름이 되면 식수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낙동강 상수원의 창고라는 녹조 때문인데 올해도 역시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사대강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독성 녹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문제는 녹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사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생긴 8개의 보가 물길을 막아서 녹조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가 생기기 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시범적으로 3년째 보를 개방하고 있는 금강. 바로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2일 만에 사대강에 대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사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의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상시 개방이란 보수문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상시 개방 대상은 사대강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의 보 4개와 영산강의 죽산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였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대강 사업의 내막을 추적한 영화 삽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을 지킨 환경 운동가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거머리처럼 손에 쫙 갈라붙네. 완전 거머리. 원래 금강은 모래강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처음에 사대강 사업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여울이 있는 다 모래강이었잖아요. 사대강 사업 이후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녹조만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강물을 치수해서 식수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사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세 개의 보가 막아졌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세정보가 막아지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물이 썩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당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식수원에 이런 독성물질을 각각한 남조료가 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강 위에서 이렇게 많은 녹조 알갱이들을 보는 경우는 사실은 저로서는 첩인데 참 충격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괴상한 생물체가 나타났다. 그 큰 빛 익힌 벌레를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물컹하더라고요. 막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시공창 악취 한 열 배가 나요. 그래서 얘를 뜯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뜯으니까 안에 아까 잡았던 실지렁이 같은 것도 꿈틀거리고 파랗고 막 붉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손톱 두 마디를 뜯었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그런데 너무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입 안에 넣었는데 시큼해요. 세 번을 씹다 도저히 못 씹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녹조가 창궐했던 공주보입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강의 오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큰 빛 익히벌레까지 맛봤던 김종술 기자. 10년 넘게 금강의 생태 변화를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비수첩이 찾아간 날 금강에는 한 가족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강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여기 가해는 깊지도 않으니까 애들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녹조가 엄청 이렇게 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몰랐어요. 선생님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옛날 모습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진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심했어요? 그냥 이렇게 심했어요. 보호 문 열고 이제? 보호 열고 좋아진 거고.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지 3년. 강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재첩이에요? 만져도 되나요?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비가 와서 떠내려왔을 거예요. 새끼잖아요. 떠내려와서 수질이 이렇게 모래가 좋아지면 얘들이 살고 안 좋아지면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강물이 흐르면서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수질이 좋아지자 생명체들도 돌아왔습니다. 고운 모래가 흐르는 강물 속 피라미와 갈견이가 헤엄을 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도 돌아왔습니다. 2급 수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건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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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뛰어다녔네요. 그러니까 고라니 신나게 뛰어다녔잖아요. 가장 최근에 물대새가 태어났던 것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서 태어났. 지금 새가 처음에 알집을 만들어요.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좀 굵은 자갈을 가져다 깔아요. 바닥에. 최근에 알이 깨어나고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풀 속이 있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놀아요.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흑두루미. 고라니와 수달도 돌아왔습니다. 수문을 열면서 강물이 깨끗해진 덕분입니다. 그 아이들 발견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벅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낮은 모래톱에서 막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첨벙거리고 물고기 첨벙거리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들도 오고 또 맹금류가 오죠. 야생동물. 고라니, 상, 너구리, 수달 이런 야생동물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공주보 하류 금강의 백제보입니다. 사대강 사업 당시 강을 준설하고 보호를 막으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 바람. 하운드 온 거에요. 한, 둘, 셋, 하운드 온 거에요. 간식 운동, 다운. 한, 둘, 셋, 하운드 온 거에요! 다운. 백제본은 상시계방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수문을 막았습니다. 최근 복문을 열기 전까지 녹조가 장괄했습니다. 썩어가는 강바닥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궁창에서나 사는 붉은 깔다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됩니다. 지금 흙에 묻어서 까매 보이는데 빨간 거예요. 머리카락 같아요. 얘는 붉은 깔다구. 붉은 깔다구. 움직이죠.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죠. 보가 물기를 가로막은 강에서는 4대강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걸쭉하게 쌓여가고 물고기가 폐사하던 금강. 하지만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공주보에서는 녹조가 사라지고 빠르게 자연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문을 닫아 강물을 가둬 온 백제보. 이곳은 최근까지 녹조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보를 열면 녹조가 사라지고 강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금강의 사례가 생생히 보여줍니다. 지금 더 급한 문제는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입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8개의 보 가운데 4개의 보도 상시 개방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보마저도 부분적으로 개방했을 뿐 낙동강에서 상시 개방한 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낙동강에 관심을 가져 4대강 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류의 여러 개 보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수질이 더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녹조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 많은 남조류의 녹조거든요. 그 바람에 낙동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방문했던 바로 그 낙동강 유역을 4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녹조가 이렇게 둥둥 뛰어다니잖아요. 심하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 배를 함께 타고 낙동강을 같이 배를 타면서 이 4대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현장을 함께 적나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하만보 등 낙동강 유역의 보 4개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근하고 나서 6월 1일 날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꼴랑 2cm 열었습니다. 지금 2cm. 2cm를 열고는 그다음에 직근 반이 넘었는데 그다음 스톱되어 있는 거죠.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장하고 양수장이 보마다 다 있습니다. 이 수위가, 취수구가 지금 보를 통해서 물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그 수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H이 조금 잘못 만들어진 거죠. 낙동강 보호에서 물을 채취하는 취수구는 높은 수위에 맞춰 설치됐습니다. 보호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구가 강문에 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취수구를 수리해야 수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취수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인근 지자체 대부분이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취수구 수리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구미 시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설득을 좀 드리느라고 만나보고 취양수장 개선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농민들을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최근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같으면 구미 시장님도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언어도 그쪽 지역 말 쓰시는 분이 와서 설득을 해달라 그 정도로 환경부는 농민들이 반대해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보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농민도 적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2월, 3월, 3월 초봄에 그때가 시설앞으로 피해가 많은 게 낙방비, 낙방비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확량 감소가 제일 큽니다. 저기 고추 같은 거는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전 햇빛이? 네, 오전 햇빛이. 오후 햇빛은 별 의미가 없어. 안 넣으면 안 되거든. 지금 9시 10분인데도 해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안개는 계속 자욱합니다. 농민들은 보호를 막은 후 농산물 출하량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추 농사의 경우 4대강 보호를 막은 후 출하량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보호의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농민들은 농민들은 오거든요. 결국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려면 우선 취수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취수구를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환경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결정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리려고 하면 하천수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하천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관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이육이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유역위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사대강 유역의 물 정책을 담당하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취수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면 취수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법조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게을리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늘 핑계가 있는 거죠. 환경부는 3년 동안 환경부가 지금 뭘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죠. 야당 탓하고 총리실 탓하고 국토부 탓하고 지역 주민들 탓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보호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오염원이 있을 때 수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농도가 낮아져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보강합니다. 그래서 3조 9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가 결합이 되면 4대강 수질은 분명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찾아 뵙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지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0.1%도 부끄럽지 않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권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환경부의 연속성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이전의 환경부에 대해서 현재의 환경부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께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사과를 백번으로 하겠다. 그리고 환경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공식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부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란 만들 필요가 있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한다 해야 된다라는 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그거 감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감사원 감사 끝났는데 이미 정리되는데 왜 하냐 그게 환경부만의 판단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거죠. 지난 환경장관께서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신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 지금 장관님께 물러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 장관이 쫓겨난 게 지금 정부의 사대강 보처리와 관련한 기조를 또는 다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밋밋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저는 전 장관님과 함께 정렬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정안은 라돈과 관련해 지식의 도움이 되어지고 저도 이런 그런 정책을 보며